오늘의 주요는 고기 발전입니다. 서울시장 서울에 오십시오. 크리스마스 월요일에 오십시오. 나의 구세 주요. 안녕히 계십시오. 조승민입니다. 이만큼은 도시한테 이 타임으로 가득시겠습니다. 이 타임에서 정해진 바다이 있는 곳으로 가득시겠습니다. 그 타임에서 편하게 됩니다. 위의 주요는 고기 하나다. 우리의 주요는 고기 하나다. 고기 하나다. 천천히 은혜. enda을 울리로 이끌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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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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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